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 중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같은 지역 찾아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예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같은 지역이면요 안올라요. .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저 집을 한번 이전하고 싶어서 네. 어 이촌동에 코롱아파트하고 네. 또 약수동에 남산타운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곳 중에 어디가 더 적절할지. 그러세요. 네. 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집이 있으신데 그걸 매도하고 갈아타실 생각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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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실 집은 어디일까요? 아 신대방동에 보라메파크빌이요. 보라메파크빌을 매도하고 이촌코롱이나 약수의 남산타운으로 갈까가 궁금하시군요. 어디가 좋을까가 알겠습니다.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갈아타기 하시려고요. 네. 근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지금 신대방동에 지금 보라메파크빌. 네. 여기가 지금 보라메공원 지금 근처에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네. 보라메공원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을 보니까 지금 신길루타운을 좀 인접을 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최근에 신림성 경전철 호재가 좀 있죠.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지금은 좀 지하철 정거성이 안 좋은데 지금 경전철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버티고개역 주변에 남산타운 아파트랑. 네. 그 다음에 용산 쪽 동부이촌동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갈아타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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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뭐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 여기 코롱아파트 동부이촌동 쪽.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약수역하고 버티고개 사이에 여기 지금 남산타운이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남산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동부이촌동 쪽이죠? 네. 동부이촌동 쪽 이제 코롱아파트. 자. 일단은 두 개 아파트 중에서는요. 네. 작은 부담은 얘가 좀 크시죠? 동부이촌동 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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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작은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신다 그러면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예요. 대단지에다가 그렇죠? 네. 네. 대단지에다가 지금 이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리모델링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약수역 W역세권에 그렇죠? 네. 또 지하철 접근성 상당히 좋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도심이랑 많이 인저블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차익을 더 보고 싶다. 아니면 좀 투자 가치 좀 더 보고 싶다. 그런 당연히 용산 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둘 중에서는 자금 부담이 좀 자금이 여러 개 되시면 코롱 아파트로 오셔야 되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자, 우리 시청자님 투자하실 때 보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고 나서 이 지역에 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데 용산이라는 지역은 어때요? 앞으로 민족공원이 생기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수동, 성수동이라는 지역 아시죠? 네. 네. 성수동 쪽에 보시면 성수동 쪽에 서울 수집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주변에 지금 부촌이 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지금 몇 군데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서울 수집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가 주거폐적층이 높아지면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떤 지역을 선호하냐면 바로 주거쾌적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상구에 주거쾌적성이 높은 한강면 라인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성수동에 서울 수집이 20만 평, 용산에 민족공원은 90만 평, 앞으로 부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역을 선정한 데 있을 때 이쪽 용산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약수동이라든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흰대방동이라든가 이 지역보다는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유입될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내가 차익이 더 크겠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발 호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정비창부지에, 민족공원에, 서울역 개발에, 캠프풍 개발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이제 실현될 거잖아요. 그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또 투자자가 많이 몰려들겠죠? 네. 자, 투자자가 많은 지역이 좋은 거예요. 투자자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보통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지역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많이 알려진 지역이 좋은 겁니다. 많이 알려진 지역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 중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같은 지역 찾아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같은 지역이면 안 올라요. 저밖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 지금 거주하고 계신 신대방동, 그다음에 약수동, 그다음에 용산을 보면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에요. 그만큼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입지를 보면, 자, 우리 시청자는 옆에 있는 한남노타운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네. 지금 인근에 신대방동이 비싸지만 한남노타운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한남노타운은 아무래도 구름 지역이죠. 한남노타운이 약간 산동네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용산에서 사실은 주거지역으로서 가장 좋은 지역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있는 동부이촌동이에요. 왜? 옆에 평지에, 앞에 한강변, 그다음에 뒤편에 민족공원. 용산에서는 사실 주거지역으로서 가장 좋은 지역은 동부이촌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데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금 여력이 되시면요. 남산타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금 여력이 되시면 동부이촌동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